더벨라입니다. 여러분들. 더벨라 포토타임을 할 선착순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둘, 셋 하면 번쩍 드신 분들께 먼저 양보를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분이 오늘 영광의 주인공이 될까요? 핸드폰을 다들 준비하시고요. 네, 다들 더벨라 행배사 좋아요 눌렀죠? 네! 자, 갑니다. 자, 둘, 셋 하면 제 눈에 띈 분에게 오늘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둘, 셋!